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출고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카니발 오너분들 뿐만 아니라 차박을 즐길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혹은 차박용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왜 카니발이 차박에 좋은지 카니발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저희 채널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황제차박 시트입니다 오늘 차량은 또 특별하게 하이리무진 차량에게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베이지 색상의 황제차박 시트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략 한 180cm 정도가 나오는 침대를 차량에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황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카니발 그리고 저희 아트원 지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봐도 카니발이 왜 좋은지 카니발이 차박 차량으로 최고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무시동 히터라든지 아니면 천장 모니터나 여러가지 차박에 잘 어울리는 그런 단품 개조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카니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황제 시트에 관한 내용은 저희 채널 안에 다양한 차량, 다양한 차량, 신형 카니발부터 3세대 카니발까지 색상별로 다 출고 차량 올려두었기 때문에 황제 시트에 관한 정보는 채널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건 제 차량인데 이렇게 저희 더벤에서 만든 뱀박스 평타화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다른 이전 영상을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좌식 공간으로 실내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평탄화를 전동으로 올려서 216cm 정도의 평탄화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캠퍼박스를 함께하는 뱀박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평탄화 판만 이용해서도 차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시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3세대나 4세대 모두 공간 자체가 다른 차량들이랑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카의 대명사답게 가족들 4인 이상도 정말 편하게 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차박을 즐길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여기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식 공간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차박을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두 다 황제 차박 시트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쇼룸에는 황제 시트를 잔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시트 탈거만 해서 바닥에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바닥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에는 황제 시트를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시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김에 저희 또 4세대 저희 더벤 매장에 오시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토마루 더벤의 황제 차박 데모 차량도 한번 보여드리면 신형 카니발 역시 이게 하이리무진이 아니더라도 공간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차박을 즐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실내 색상과 맞춰서 주문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1,2열의 리무진 시트와 맞춰서 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코튼 베이지 4세대 색상에다가 네이비 색상의 리무진 시트를 함께 씌웠는데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제 시트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살리는 6인 개조도 가능하시고 2열 시트를 빼고 조금 더 넓게 4인 구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라인 매트와 바닥 작업까지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라인 매트를 깔아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청소나 관리면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해 보이지 않나요? 완벽한 평탄화까지 말 그대로 침대 하나를 차에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니발 3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채널에 보시면 제품별로 출고 차량들 모두 다 영상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